구처 사촌나비가 오늘은 깡총깡총 뛰어놉니다. 오늘따라 토끼처럼 통통 뛰어노는군요. 통나무에 앉아 저랑 놀자고 하네요. 게다가 평소엔 잘 보여주지 않는 아 윗날개를 살짝살짝 보여주며 저를 꼬십니다. 보여주려면 화끈하게 보여주던가 아 보여줄때말듯 정말 살짝 보여주네요. 화끈하게 안보여주니 감질납니다. 좀 보고 있을라 치면 바로 접어버리지요. 하하하 저를 가지고 노는듯합니다. 화면을 정지시켜놓고 실컷 보는 중입니다. 멋진 무늬죠? 감질나게 애만 태우는 녀석입니다. 아 무늬가 멋지군요. 잘 안보여줄만도 합니다. 어제쯤 우아한듯 너무 멋진 무늬를 가진 구처 사촌나비였습니다. 감질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